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조카인 타지 잭슨이 방탄소년단의 디지털 싱글 다이나마이트의 안무를 극찬했는데요. 지난 30일 마이클 잭슨의 조카이자 전설적인 R&B 그룹 3T의 멤버인 타지 잭슨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디지털 싱글 다이나마이트 뮤직비디오에 대한 라이브 채팅을 진행했습니다. 타지 잭슨은 뮤직비디오에서 지민이 뒤로 머리를 쓸어넘기면서 발차기로 연결되는 안무가 마이클 잭슨을 연상시킨다. 안무가 너무 좋다 하라며 지민을 극찬했으며 뮤직비디오 속 지민의 춤으로 지민이 마이클 잭슨의 팬임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민과 마이클 잭슨은 둘 다 완벽주의자이며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하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힘든 사람들이다라며 지민과 마이클 잭슨의 공통점까지 언급했으며 팬들에게 최고의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지민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타지 잭슨은 다이나마이트에서도 지민의 파트에 대해 큰 호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CEO룩 수트핏으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지민은 지난 1일 삼성 모바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공개된 갤럭시 제트폴드2 톰 브라운 에디션 방탄소년단 단체 컷에서 완벽한 수트핏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민은 짙은 눈썹과 도톰한 입술, 날카라우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턱선 등등 남다른 비주얼을 자랑했습니다. 지민은 라이트 그레이 색상의 투 버튼 수트에 다크 그레이 넥타이를 매치하며 깔끔하면서도 품격있는 CEO룩의 정석을 보였습니다. 팬들은 CEO 지민 100점 사진을 액자에 넣어두고 싶어요. 세렴이 넘치는 당당한 자태의 지민 멋져요. 등의 아주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넷마블은 방탄소년단 매니저 게임 BTS 월드의 어나더스토리 시즌2에 새로운 챕터와 신규 5성 카드를 업데이트했다고 지난 2일 밝혔는데요. 어나더스토리 시즌2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매직숍이라는 수상한 가게를 통해 만나게 되는 가상 시나리오 바탕의 컨텐츠입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챕터3에서는 망개떡의 비밀 레시피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넷마블은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신규 5성 카드를 추가하고 오는 9월 17일까지 카드 능력별 등장 확률이 차례로 증가하는 확률 업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함과 동시에 각종 기록들을 갱신함으로써 이와 같은 방탄소년단의 브랜드 가치는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금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